네, 아무래도 제대로 붙은 것 같습니다. 우리 재한님이 나아정 씨 때문에 이렇게 기어코 알아 누우신 걸 보면. 삶의 로직이라는 게요.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 법이거든요. 언젠가 한번 반드시 고꾸라지는 순간이 온다고. 그때 이지한 씨는 제 얼굴 꼭 떠올리세요. 고꾸라지게 무섭게. 정말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어. 이 자리에 많이 들지면, 지금 그 여자의 얼굴이 되어가서 사이에 전해 강도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너로 경국을 후에 깊게 된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